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마지막 카라스 코스에 이쪽에 있는 하도미사키 연인의 성지 뮤멘트의 옵션 코스로 와 있습니다. 자 연인의 성진 프로젝트를 세틀라이트에 인증된 하도미사키 로맨틱한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돼있고 저쪽에 이제 아까 수중 해목탐 저쪽에 이제 소라고이집 뭐 거의 도는거 이제 이쪽으로 남은 것이 이제 미사키 신사하고 그 등대에 요렇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좀 가용하면 되는데 지금 소라고이집하고 차편이 어쩔지 몰라서 저희가 하고 일본 관광객들 좀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많은 자연건강 속에서 오늘 풍속도 좋고 날씨도 매우 화창하고 기온도 17도 이상 정도 넘어가는 날씨에서 보여서 여기까지 종료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